뭐야 팀 왜 이래? 내가 이길만한 3사람이 우리 팀에 있네? 그나마 이길만한 사람이 에? 야 김묵이 형이 상대가 없어 보이는데 진짜로 아니 형 형 내가 오늘 오더 좀 해줘도 돼? 그나마 이긴단 말이야 어 나 비석이야? 근데 윤중이 형이 이겨야 돼 진짜 윤중이 형 제발 형님 집중 한 번만 해주세요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이기면 우리 이기는 거 아니야? 애들이 괜찮네? 응응 아니 윤중아 네네네 너 센터에서 왜 이렇게 쫄았어? 왜 안 싸웠어? 아니 그거 싸웠으면 이겼는데 시원하게 싸우지 200일 때 형 화이팅 윤중아 왜 말을 못하냐고 김묵이 형 다녀오지 형 이기면 돼 형 화이팅 오케이 100 야 김묵이 형 나왔지 야 우리 사다리 300개 해준단다 야 우리 히듬 미션 다 성공했다 야 100개씩 다 부르면 150개로 해주기로 했거든 아 이거요 아 진짜로? 어 분진 몰칭 분진 선배님 이거 조금만 얘기해야겠다 아 원장이 형님이 경모 형님이랑 좀 친해서 그러신 거 같은데요 네 아니 원래 친한 사람끼리 친하다고 생각하는 시청자한테 욕을 좀 하고 그래요 뭐 좀 막히면 변수가 되는 게 또 아 솔직히 말하면은 아 김병몬 시키발럼 만약에 이게 또 만약에 김정우가 이게 후회처리 레어였다 이러면 좋았어 아니 했는데 반응도 없는데 하도 내가 평소에 욕을 많이 하니까 오 잠깐만 오버 잡는다면? 왜냐면 구드론하고 본진 사맷은 진짜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멀티 사맷인지 알고 나이스 이건 올인이 아니야 드론봐봐 오리인이 아니야 이거 운영까지 해도 돼 ẫ judgement hes ces 난 아니야 와 오케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나 배넛 집중 제발 최우선 잡자 최우선만큼 잡아야 돼 맞다 승당 300개도 있잖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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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윤종아 수고했어 우리 슈에 해야되니까 윤종아 메탈 잡아보자잉 아아 종종 테란했어야 됐는데 갑자기 윤종아 너 테란했으면 좀 달라졌을거 같애? 너의 그 운명이? 아니 윤종이 테란했으면 최대 최대 박대호 아니야? 아 나 근데 좀나 궁금한게 윤종이형 만약에 테란했는데 사람들이 태사키 태사키 했을때 반응 좀나 시청자들이 이기고 왔는데 와가지고 태사키 태사키 했을때 반응 좀나 궁금한 웃어넘기지 아이씨 아니 윤종이 테란했으면 최대 아아아아아아 기술은 풀어도 못했잖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니맵을 안푸우나? 뺄때 나오라고 그 말을 못맞은거 아 끝났어 아.. 깨무역이랑 나랑 ㅈ같이 못하네.. 나 그러니까 나 뽑을 거 같았어. 아니야! 뭐 뽑는 거는 그냥 깨무역.. 아니 뭐 뽑는 거는 무조건 윤중 형이 있긴 해. 2번 갈게요! 3, 2, 1! 윤중 왔다! 아 이 세상 김윤중야! 너 김윤중 겸신이라고! 아 집중 좀 해봐 좀 진짜! 제발! 어! 자리! 아! 아 자리 괜찮아! 괜찮나? 바로 심시티에 아니 토스가 다시 났으면 더 좋았을텐데 일단 뭐.. 만약에 성게이트 하면 나 빼들게 어 근데 윤중이 성게이트 하겠지? 김정우 존나 찌릿할까 하는 느낌이 근데 여태 윤중이 형 쩌그젓 맛 갔어? 오늘 게임을 해보니까 어땠어? 존나 못해 아 미친릿 괜찮아 둘 다 2패 대 2패 대결이잖아 비세는 나쁠 거 없다니까? 아.. 빌드싸움 졌다.. 12업 할 거 아니야 그냥 시발 캐놀러시 때려버리잖아 캐놀러시 안되겠지 이형 캐놀러시 스타일은 아니잖아 아 포지 더블이다 아 왜 원서치를 못하냐 점탠이형 서치 서치를 원래 5% 해준다 그래도 이러면 괜찮아 12포지하고 아니 근데 보통 얘들아 서치 자체를 오버 오는 방향으로 가는게 정석 아니야? 5시로 보내면 7시에서 오는거 볼 수 있어가 좋긴하지 근데 어차피 투서치 할거면 상관은 없어 오히려 저거가 말릴때도 있거든 저렇게 가면 마지막게임 마지막게임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둘다 못박고 이제 우린 들켜요 둘다 괜찮아 드론서치까지 나이스 에스케 드론 안돌아온가 그냥 8놈 박아버리면 안돼? 우린 넥 박아야돼 아니 못할수도 있을 것 같아 어 파련받았다 캐논부터 아니 이러면 그냥 캐논하고 해 캐논받고 방해하고 저거 방해하고 근데 별로 안좋은데 이거 6시까지 만약에 견제하면 좋아 아니 이거 무조건 손넥 때려야돼 오버풀은 오버풀인지 구풀인지 오버풀인지 구풀인지 몰라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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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이렇게 하는거야 왜냐면 두번째 오브로드 봤잖아 두번째 오브로드 봤다고요? 응 두번째 오브로드 봤어 아 그러네 근데 게임을 지금 이렇게 한다고? 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원래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맘마다 근데 왜 완성시켰어 근데 이게 더 좋은거 아냐? 어차피 링이 투링투링투링 이거라서 이게 더 좋은거 아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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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도 아니 맞아 이게? 어? 아니 이 형 택토마을로 실력이 돌아간거야 뭐야 무슨 오버풀한테 쌍 파일럿럿이 뭐 2500 아니 야 안마당 프롤보 까먹었다 이새끼 뭐해 안마당 프롤보 뭐하냐고 아 이게 안보인다고 지누네 아니 굴하지? 아니 굴하잖아 이거 아니 이러면 게임 어떻게 이기냐고 지금 곰 레어 찍힐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게이트도 안지워줬는데 사람 빌드야 뭐야 프로게이버가 뭐 이딴 빌드를 써 아니 안마당 프롤보 뭐하냐고 아니 파일럿럿이 하면 안된다 아니 게이트랑 아니 아니 나 솔직히 안마당 안마당 파일럿럿이 까지 이해해 근데 6시 파일럿럿이는 이거 뭐냐 프롤보 쉴면서 아니 이거 어떻게 아니 프롤보 안마당 프롤보 뭐하냐고 빨리 이래 아니 윤중아 아 근데 안마당 붙일때 보겠지 그래도 아 레어 타임이 너무 빨라 저거 그냥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아니 나 진짜 오브풀한테 파일럿 파일럿럿이 아니라 처음 봤네 아니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게임을 왜? 이거 불리한거야? 아니 적어도 라바가 없잖아 아니 형 라바 자체가 없는지 아니라 태크 차이가 태크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토스가 이거 뭐야 태크 차이가 태크 차이가 심하면은 해처리라도 빨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앞마당이랑 넥서스가 똑같잖아 원래 오브풀이랑 포지 더블이면 원래 똑같아요 선넥하면 근데 지금 보면은 앞마당이랑 앞마당이랑 앞마당 넥서스 똑같죠 근데 3회 처리까지 있잖아 근데 근데 태크도 느리잖아 게임이 뭐야 이게 6시에서 아니 너는 뭐 게임 게임 져있는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한 7대3 어? 그럼 이걸 왜 해? 아니 그니까 6시 팔려는 지었으면 안됐다니까 암 마당까지 이해해도 암 마당까지 이해해도 근데 윤중이 원래 약간 불리하게 하잖아 아 근데 이건 불리해도 너무 불리한데? 근데 그나마 다행인거는 해처리 6시 그냥 저렇게 핀게 그나마 6시 근데 해처리 빨리 안 핀다? 아 바로 됐다 빼 질러 빼 뭐해 미친놈아 아 뭐해 두번째 질러 뭐하냐고 아니 윤중아 왜이렇게 됐어 제발 이거 무타쇼부는 아니기를 빌어야 돼 무타쇼부 치면은 무타쇼부는 아니야 무타쇼부는 아니고 무타쇼부 치면은 빡세거든 솔직히 냉정하게 무타스컬이 날라오면 빡센데 일단 오프로드는 무조건 하나도 못잡을거고 어질어질하다 이기려면 그냥 쟤야 돼 막 쟤야 돼 투스도 지금 많이 막 쟤야 돼 소닌자 같네 소닌자 같네 소닌자 같네 소닌자인거 같네 나 운풀한테 이렇게 하는거 아니 구두로님이면은 8년 더 완성 안시키지 아니 구두로는 그나마 차라리 괜찮아 6링 나오는데 아무 의미 없는데 6링이면 이제 그거였겠지 6링이면은 아니 근데 뮤탈 아니 뮤탈 아니라 운용은 되잖아 그래도 아 너무 불리하다 형 저거가 해처리 야 근데 뮤탈했으면 끝났겠다 이거 지금 뮤탈했으면 애초에 끝났겠다 게임이 와 저거가 너무 불리하다 히드라 찌르기 할거 같은데 형 야! 커세어 근데 그거다 커세어 찌르기 아니 히드라 찌르기 하겠다 형 오해 히드라 약간 땡기는거 히드라 오해 땐 발올린거 보니까 그냥 업그레이드 미리 찍어놓고 이거 그냥 아예 땡길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오 저거는 좀 반응 못해라 아 반응 왜이렇게 빨라 7때 2가 아니고 8때 2가 8때 2 같은데 아니 원게이트 아직도 시바 오해처리 펴지는데 핸카이브도 없는데 무슨 일이네 이게 본진에 캐논까지 박아야돼? 6개 처리 펴지는데 본진 챔버에 아 난리났다 난리났어 드론 올드론 다 찢었네 아니 커세어 그만찍으면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미 찍은거라서 차라리 공호 커세어라도 꼬롱 노려야돼 어? 링 찍었다 어 링 그렇게 많이 찍었어 나오는거 생각해보면 링 많이 찍어졌다 그거 아 이거 그거다 뒤로 돌아와서 캐논객이다 그러면서 히드라 몰아치려고 근데 그러기에는 유켓이랑 챔버즈여서 그렇게는 하기는 애매한데 그냥 존나 유리해서 그렇게 하는건가 그렇게 할거 같으면 그냥 오해짬서 하는게 깔끔하긴 한데 아 근데 히드라 몰이도 분리하고 뭔가 사이즈가 너무 쿨인데 히드라 뽕 일단 치긴 하겠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거는 저거가 공격적으로 해준다는거 그치 이거 나오면 안돼 제발 차라리 아 내 유케이트 유케이트 음 유케이트 좀 빨리 늘어나야될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아래쪽 문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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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러면 아니 본직해놈 있잖아 아니 이러면 생각해야지 히드라 치는거 그 다음 타 캔드 테이크가 지어 그렇지 어디가 다크 나왔고 지켜봐 지켜봐 헌지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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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따라잡혔는데 솔직히 이거 유켓히드라로 안 끝내도 좋겠니깐 어 템 안 잡혔어 아니죠 찔gre 낚아야해 침드라 맞어 침드라 봤어 히드라 봤어 어 할만한데 이제 맞게만 하면 적어도 좀 많이 짜냔다 침드라 캐논 더 박아야되 2개 정도만 더 박자 오 캐논까지 어차피 투스 프롬 찍을만큼 찍었어 게이터 들리면서 캐논만 딱 2개 더 박자 제발 오 캐논까지만 제발 템찍으면서 템찍으면서 아 빼야돼 템찍으면서 다크 돌려놔야되지 캐논도 제발 하나 더 하나 더! 다크 돌려놓고 템플로 더 나와야되고 아 캐론 더 필요하다 이거 캐론 더 다크 한번 돌려봐봐 템 처음에걸로 존나 안 돼 이거 쓰면 안돼 절대 쓰면 질러빼면서 템 쓰면 안돼 나이스 여쭤봐 빼야돼 빼야돼 캐론 완성되고 스톰 돌아오고 캐론 던져야돼 자원되는대로 나이스 데모났다 일단 막긴 막은 느낌인데 근데 6시 털거도 다 그럼 아니 막으면 이겨요 막음이겨 막음이요 밀렸어? 다크 역시 뭐해 막을만한데 지금도 저거 역시 드론 오브로드 오브로드 다 쓸어봐 오브로드 존나 잘 맞고 있긴 한데 몽캐론이 힘 많이 드는데 디엠캐론 완성되는데 프로브로 나와야지 프로브로 나와야지 막기만 이겨 형중아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아니 그냥 그냥 무난하게 하면 그냥 이기잖아 진짜 윤중이 형 나 진짜 나 이런 빌드 처음 봐 진짜 그냥 무난하게 하면 이기는데 왜 게임을 와 미치겠다 진짜 아니 저 있었 저 있었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윤중이 형 아니 나 지는건 없는건 없는데 형 무난하게 하면 그냥 아니 나 진짜 오브로드한테 나 투팽롤러씩 완성시키는 사람 나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었고 시작하면서부터 8대2격이야 8대2격이야 터뜨러 벼보로한테 두팽롤 짠 사람 어딨어 렉서스 아 잘했어 렉서스가 안 주제들